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도 역임없이 나온 네이버 쿠폰 할인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 계정 이제 게임을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네이버 쿠폰 무료 쿠폰 받아가세요가 있습니다 100원짜리 300원짜리 1200원짜리 3000원짜리 각종 할인이 있는데요 3만원 이상 결제시 이게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냐 2018년 1월 5일 23시 59분 9분까지 다운받을 수 있으며 5일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네이버 게임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혜택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영상은 이정도만 하면 되겠죠 흠흠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